슈퍼맨이 돌아왔다, 140화. 우아한 육아는 없다. 제일 먼저 기상한 추노스아와 설스타. 일어나자마자 삼촌들을 발견하고는 신이 났네요. 아, 굿모닝 하는 거지? 대박님, 아직 대박왕자에게 뽀뽀하실 거예요. 진짜? 가서 새우빈처럼 깨워줘. 뽀뽀로 대박왕자님을 깨우려는 공주님들. 양념을 다 먹기 위해 보다 안나와. 나 진짜 잘생겼어. 자, 너무 잘생겼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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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안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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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넌 반복해. 아, 부겠다. 아, 좋아. 고고링. 딱 써봐. 자, 딱 써! 이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 뛰어야 돼.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박, 따라해.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따라해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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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대박이를 위한 설조개특단의 조치. 정말 유연하네요. 그렇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여기가. 해봐. 해봐.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저렇게 뒤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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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누나 스트레칭한다. 누나 스트레칭한다. 대박이다. 스트레칭. 우와. 스트레칭. 옳지. 잘한다. 누나처럼. 누나처럼. 위로 쏘서. 쏘아줘. 오늘이 촬영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사람들한테 아빠가 준비했는데 떡을 돌릴 거예요. 자, 제자리에 앉아. 아니야, 여기 앉아. 여기 앞에 앉아, 앉아. 이게 뭐라고?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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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을 넣기 전에. 스티커를. 어, 스티커를. 그러면 이게 뭐야?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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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어, 그럼 이거 이렇게 하나 만든 거예요. 알았죠? 이거 스티커. 이거. 고사리 손으로 정성껏 떡을 포장하는 아이들. 이제 대박이도 한 몫 거두는데요? 때려. 어, 그다음에. 떡 먹고 싶다. 하나만 먹어볼까? 어떤 맛인지. 응. 자, 이거. 대박이도 떡? 야, 대박이는 떡 이거 못 먹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대박이 걸어다녀지도 못했을 때부터 시작했죠. 1년 전만 해도 보행기를 타던 아기 대박이. 대박아. 미소 하나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줬는데요.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대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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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여기 저 안에서 분유. 분유. 분유 막 이렇게 막 먹었지? 대박이 거 뺏어서. 응. 기억나. 그거 기억나? 서라수아의 첫 번째 사고 현장. 아빠와 대박이가 없는 사이 분유 대란을 일으킨 서라수아. 비글자매의 시작을 알렸었죠? 기억나지?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면 몰래 그런 거야?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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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영이 해서 먹었죠? 대박이는 뭐가 제일 기억나? 골 성공 후 멋진 슈퍼맨 세레머니를 선보인 아빠. 그리고 아빠가 뛰는 그라운드에서 매치볼을 전달했던 대박이. 1년 새의 소중한 기억들이 참 많이 쌓았네요. 대박이 진짜 많이 컸다. 오빠는 6주년? 응. 1주년 떡 드릴게요. 그래. 대박이 여기 잡고. 천천히 밀어. 옳지. 대박이었어. 빨리 가서. 잘 먹을게요. 하나는 넘는데? 응. 하나는 넘는데? 응. 누가 줄까? 누가 줄까? 아빠한테 줄까? 아빠한테 줄까? 아빠한테 줄까? 그렇지. 아빠가 제일 못생겼지.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응. 다 먹었다. 우리 이거 지금 저거 다 굳혀가지고. 다 굳혀가지고. 방송 다 굳혀가지고. 응. 응. 방송국에 가서 이거 다 틀리자. 알았죠? 누가 많이 할 사람? 저요. 이거 누가 많이 할 사람? 저요. 혜박이는? 나 집에서 오는 거야? 망해라 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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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 붙여가지고 더 붙여가지고 갖고 가자 이제 장난기가 제법 늘은 대박이 장난하면 뒤지지 않는 서준이는 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초콜릿이랑 사탕은 오늘 없어 초콜릿이랑 사탕은 오늘 없어 아니 없어 오늘은 안 돼 잘 버텨보자 어디가?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이제 오늘은 왜? 왜? 오늘 너네 초콜릿이랑 사탕 없을 거거든 오늘 너네 초콜릿이랑 사탕 없을 거거든 오늘 너네 초콜릿이랑 사탕 없을 거거든 여보 여보가 하루 초콜릿 끊기 미션 어때요? 초콜릿 초콜릿만? 16개월 때 아빠 몰래 처음 맛본 달콤함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초콜릿 천하의 개구쟁이 쌍둥이도 초콜릿 앞에서는 꼼짝을 묻히는데요 너무 황홀해 네 이모씨야 이모씨야 왜? 왜? 좀 나서 먹어 이거 천하여 여기 여기 예쁜 예쁜 거 그린 거 하나 그려줄까? 여기 여기 됐어 여기 됐어 됐어 어 자 너네 어디다가 사인했냐면 오늘 하루 초콜릿과 사탕을 먹지 않겠다 사인한 거야 어? 알았지? 제가 지난번에는 장난감 없이 하루 버티기 했는데 초콜릿은 조금 겁나긴 합니다 이거는 어느 부모님이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많은 딜을 합니다. 목욕, 유치원, 밥부터 해서 오늘은 협상이 안 되는 날이잖아요. 잘해봐야죠. 어, 뭐야? 고릴라입니까? 어, 고릴라예요? 고양이. 네? 호랑이에요? 어? 아유, 도망가. 도망가, 호랑이래. 무서워, 무서워. 도망가, 호랑이래. 물 사올래? 물 사올래? 물 먹어 물만 저기 형이랑 같이 가서 물 사 먹어 정말 물만 살 수 있을까요? 손 인생 오오오오 오오 참으세요, 참고하시오, 네, 개선해 드릴게요, 네, 총 500원이에요, 자, 이날도 실어주세요 오늘 초콜렛은 안 돼, 오늘 아빠 초콜렛은 안 된다고 그랬어, 그거 줘 아, 초콜렛은 안 돼, 아빠는 안 하고 있어, 너 경고야, 이서준도 경고 이거 초콜렛인데 그게 초콜렛이야 그게 초콜렛이라고, 안 돼, 너네 너네 오늘 아빠랑 사인했잖아, 초콜렛은 안 된다고 대신 음료수 아빠가 사줄게, 음료수 가서 주스 두 개 갖고 와 주스 갖고 와 꿀맛이지? 이 맛은 아니네 아니야, 이렇게 더운 날씨에 땀 흘리고 먹는 물 맛이 꿀맛이라 그러는 거야 더워, 더워, 서원아 그런데 서준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마트로 돌아가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엄마 엄마 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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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전히 그런 곳 엄마 질래 엄마 질래 엄마 질래 Son이OT 모바 구造하러 왔어요? 모바 구造하러 왔어요? 모바 구造하러 왔어요? 나 from home 모바 구造하러 왔어요? 초코 과자, 초코 과자. 이거 좀 녹았어. 뭐 먹을까? 초코 먹을까? 빨간 거면 퇴장이야, 너. 노랑대. 경고. 초콜릿 주면 안 돼요? 아, 오늘은 안 먹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아빠가 먹었을 때. 토마토. 토마토 먹을까? 토마토 먹을까? 토마토 먹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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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너네. 따라와. 너네 진짜 초콜릿 먹고 싶어? 응. 아빠냐, 초콜릿이냐. 아빠야, 초콜릿이야. 서원이, 하나, 둘, 셋. 결정하기 어렵지? 너 저기 텐트 앞에 한 번 검은 가방 있었지? 응. 그 가방 안에 5천 원 있거든? 그 돈을 가지고 정말로 초콜릿을 먹고 싶은 사람은 초콜릿을 사먹고. 응. 아빠를 정말 사랑하면 그 돈을 갖고 아빠한테 오는 거야. 어때? 응. 좋아? 응. 아빠를 정말 사랑하면 아빠한테 오는 거야. 과연 쌍둥이는 아빠에게 와줄까요? enseñ이 아니지요? 그러니까요? 딱딱 따라야. 딱딱 따라다. 딱딱 따라다. 딱딱 따라다. 나 된다. 괜찮아 놀이네. 빨리 와. 하나 좋아.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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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고 있다 하나 둘 셋 조금 전 일주의 망설임도 없이 마트로 향한 쌍둥이 아빠도 좋지만 달콤한 유혹을 이기기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참은 것도 대단해요 1,500원이에요 그래도 먹진 않았네 먹으면 잠깐만 안 먹겠다라는 사람 있어 혹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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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빠 봐봐 마지막으로 아빠 얼굴 한 번 보고 아빠 얼굴 한 번 봐봐 그리고 니 들어가? 그리고 입에 들어가? 아이 초콜릿 먹으면 어떡해 아동 심리센터에 찾은 범아빠 소울이 참명 어떤 거 같으세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99.9점이에요 백분이 매우 우수하고 상위 0.1% 뭐야 백점만 쯤에 99.1%인 거야? 잠시 후 상위 0.1% 소울이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야 앉아봐 앉아봐 선생님께서 요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뭐 어때? 잠깐만 앉아봐 이거 엄마한테 핸드폰으로 찍어야 되지 않냐? 어? 내가 핸드폰 가져올 테니까 이거 절대 손대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응 먹으면 안 돼 사울이 소울이 먹으면 안 돼 응 핸드폰 쯤에서 엄마 보여줄 거야 응 먹으면 안 돼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핸드폰 갖고 올게 기다려 먹 기다려 그러잖아 놀자 신경을 쓰지 마 놀자 안 먹어 안 먹어 핸드폰 갖고 올게 기다려 밖으로 나온 범아빠가 향한 곳은 소다 남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모니터를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찰할 예정인데요 아 아 먹고 싶다 못 먹어 못 먹어 아 다하라 조금만 먹어 아주 조금 줄게 딱 앉아있어 누나가 조금 줄게 자 앉아 먹어 아 먹으면 안 돼 음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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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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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발이 마이크 어디 있어? 어머만 맛있어? 있었는데 우와 케익이네 맛있겠다 먹으면 안 돼 응?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왜 아빠가 먹지 말래? 아빠가 먹지 말래? 응 삼촌이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이거 삼촌이 먹은 거 비밀로 해주면 안 돼? 안돼 삼촌 그만 다하라 그러면 삼촌이 먹은 거 비밀로 해주는 거다 응 알았지? 비밀로 해줘 다하리도 응 자 삼촌이 먹었다고 말하기 없기 응 꿩어 다하리도 안 얘기할거지 응 말하면 안 돼 진짜 응 갈게 다하라 입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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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먹으면 안 먹고 보는 맛 보면 안 될 거야 아 아니 먹으면 안 돼 누나도 안 먹고 있어 좀 맛있게 살까 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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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이들의 대답은? 다하리 입은 왜 지저분해 아빠 봐봐 맛있어 보일라 한 입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다 맛있어 나는 먹었어 누나 삼촌이 먹은 거 고민을 해주는 거다? 응 당연히 안 얘기하지 삼촌도 먹었다고 어느 삼촌? 카메라 삼촌 카메라 삼촌 카메라 삼촌 좀 먹었다고? 응 사연 찍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 잘 들었어 제가 본 결과는 정직한 건데 너무 쉽게 얘기해서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아휴 소울이도 애인데 이제 내가 그걸 또 간과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얘들아 짠짜감 선생님이 준비한 선물이야 우와 그렇지 열어볼까? 응 짜자자자잔 화려한 상자와 어울리지 않는 실망스러운 선물 과연 소울이와 다으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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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내가 좋아하는 거다. 내가 좋아하는 거다. 정말? 수울이 어떤 걸 좋아해?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것도. 이것도 좋아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선생님이랑은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여기 물 있다. 저도 조금 놀랐거든요. 실망하는 전혀 내색이 없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좀 배려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닌가. 다음은 다을이와 아빠를 관찰할 텐데요. 놀이 모습을 보고 아빠가 잘못한 점과 잘한 점을 함께 찾아보세요. 왜 안돼. 왜 안돼. 이거? 이거 크잖아. 여기서 한 번 볼게. 들어가게? 봐봐. 이거 걸리잖아. 이거 억지로 집어넣으면 나중에 안 나와. 뺄 수가 없어. 그럼 이거 고장나. 아빠 어렸을 때는 어? 어 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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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왜 안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눈 밑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렇게 다을이 눈높이에 맞추셔가지고 약간 비스듬히 이제 자세를 취하셔가지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활동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았어요. 아버님께서. 처음에 자동차가 좀 커가지고 뭔가 문제 상황이 이제 됐을 때 올려가지고. 이거 억지로 집어넣으면 나중에 안 나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아 다을이가 이렇게 눕고 싶은데 아유 안 돼서 속상하구나. 그 마음을 먼저 읽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리드를 하실 때가 또 많거든요. 아이가 먼저 리드할 수 있게. 중요할 것 같네. 네. 아빠가 기다려주시고. 아빠가 어렸을 때는. 어? 오. 오 되네.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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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한다. 여기 또 올릴 줘봐. 나도. 나를 할 거야? 여기 아빠 손잡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 스스로 해내는 걸 좋아했던다. 아빠나 누나의 행동을 아이가 보고 따라하는 그런 모방 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린이.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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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따라하기는 기본? 아빠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인간복사기 다으리. 바로 바로 똑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능력이 된다는 걸 입증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이죠. 네. 아빠가 아무래도 한 번 더 알아주면 굉장히 아이가 뿌듯하겠죠. 굳이 아버님께서 이거 해보자. 이거 해보자. 라고 뭔가 도전 과제를 주지 않아도 아이가 그런 교재들을 찾고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창의력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종합 점수가 99.9점이에요. 백분이. 매우 우수하고 사는 0.1점. 우와. 백전만 때문에. 네. 이제 빨간색 보면서 소머리가 생각나는 거를 가능하나 많이 많이 얘기해 주는 거야. 선생님한테 알았지? 사과. 빨간 불신호등이랑 토마토. 빨간색 수박. 빨간색 나비. 빨간색 꽃. 장미. 봉숭아. 짬뽕. 아 짬뽕 맞아. 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더 있었어? 여기 해봐. 오구. 오구. 빨간색. 맞아. 슬림 손으로 했어. 이렇게. 이제 소울이가 해보는 거야. 한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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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틀. 오. 그렇지. 꼭 맞추진 않아도. 오. 오. 맞췄어. 오. 오. 얘가 얘를 밀었네. 그치. 도민아. 오. 네. 네. 그리고 상위 0.1%에 속하는 친구라고 나와 있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소울이가 종합적인 창의성을 요하는 영화 제작자, 영화 감독, 방송 제작자 및 방송 연출자 등과 같은 직종에서 다른 사람보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울이의 적성과 잘 맞는 방송국을 찾은 가족은? 바로 삼남내. 슈퍼맨 출연 1주년을 맞아 감사 인사를 하러 왔는데요. 1주년. 그렇게 하고 주면 돼요. 우와, 여기 주리 대박이 나온다. 우와, 여기 주리 대박이 나온다. 대박아. 대박이 나오네? 대박이 같아. 무좌가 맞다. 대박이 같아. 무좌가 맞다. 무좌가 맞다. 기억나요? 네. 가자 이제. 떡 돌리러 가야지. 추아야. 추아야, 뭐라고 해야 된다고? 이거 저희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출연자인데. 떡 드려. 그냥 떡 드려. 슈퍼맨. 슈퍼맨. 문 열어주세요, 그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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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 가들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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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 한 남자네. 뒤로 끓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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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아이고. 야. 떡은 안 놓치네. 대박아. 떡은 안 놓치네. 대박아. 떡은 안 놓쳐. 아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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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비춰줄게. 가. 아이고 힘들지. 어? 힘들어? 아빠. 대박이다. 알아둬. 멋있네. 아빠. 아빠. 여기 쌍둥이 아빠 있어. 쌍둥이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아. 쌍둥이 아빠 있네. 천천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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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는. 자 가자. 바닥. 가자. Double bond. 결혼지. vast. !!!!! 말itted 원하는 accompanied... 여기. 대박아, 이리 와야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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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앗, Afoon. 옳지, 또. 옳지. 화자. 옳지. 옳지, 가자. 알았어, 알았어, 믿어줄게, 아빠가. 자, 가자. 빨리 따라가. 옳지. 아빠처럼 해봐, 아빠처럼 해봐, 이거. 옳지. 용 쓴다, 용 써. 진짜. 대박이를 사로잡은 것? TV1의 개통량, 캐리 누나. 캐리 누나지? 어? 어? 사라졌어. 캐리, 캐리, 캐리! 캐리 누나 사라졌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캐리 누나? 응. 어디 갔지? 자, 여기 타자. 가자. 야, 여기 오니까 많이 본 분들 많다, 여기. 가자, 타자. 자, 아저씨 잡아보면서 살아. 빨리, 일로 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아, 보는 사람마다 이제 인사하는 거야, 알았죠? 아이고, 또 부르는 거야. 그렇지, 수화가 잘하네. 오, 대박이. 그렇지. 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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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아빠랑, 대박이랑, 수화랑, 소라 있죠? 네. 로은이도 있네. 로이도 있고, 여기 다을이, 소울이도 있고. 대박이 다을이 갔는데. 그치? 응. 자, 떡 돌리러 가자. 떡 사세요.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이곳은 KBS 신관 6층. 예능 프로그램 회의실이 있는 곳인데요. 자, 수이안아, 일로 와. 수이안아, 일로 와. 수아야. 못 들어가겠다.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자, 들어가. 자. 자. 베뻥 손, 안녕하세요. 자, 들어가. 떡, 떡 가지고 들어가. 대박이 떡.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대박이 떡 주고 오세요. 대박이 떡 주고 오세요. 대박이 떡 주고 오세요. 가봐, 가봐. 여기 봐.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근데... 무슨 팀이에요? 1박 2일. 와, 그럼 같은 식구네. 자, 1박 2일이에요. 자, 1박 2일. 1박 2일. 어떻게 하지? 저놓고 빼는 게 어딨어. 줘야지. 다시 줘. 다시 주고 와. 다시 주고 와. 다시 주고 와. 다시 주고 와. 제일 치사한 거야, 저놓고 뺏는 게. 어? 어렵게 갖고 와서 이게 좀 삐뚤이 쓰는 거지. 자, 안녕히 계세요. 야, 1박 2일 어떻게 하지? 1박. 1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자. 아, 거기 탄다고? 아, 거기 탄다고? 네. 지금 여기 타라고요. 대박, 여기 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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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야, 가자. 다음 배달 장소는 예능국 방문 패스코스 예능국 장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이야, 이제 힘든가 봐. 안녕하세요. 떡 주시. 아이고, 착하다, 우리 설아. 떡을 받았으니까 대박이는 떡 낭니다. 떡감. 우와. 우와, 이거 봐봐. 고맙습니다. 언니는? 우와. 우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지. 아빠한테는 다 들어와야 되잖아. 아빠한테는 다 들어와야 되잖아. 옳지. 아빠한테 다 들어와야 되지? 옳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떡 돌리고 갈게요, 그래. 떡 돌리고 갈게요. 떡 맛있게 드세요. 떡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아. 야, 너 돈 천 원에 돈 천 원에 지금 떡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또, 또 다, 다 가지고 갈 거예요. 양정고에 뭐 있어요? 양정고에 뭐 있어요? 양정고에 물 있어요? 네. 이 땅. 네, 탑배송 하는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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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야, 떡 하나 주고 지금 물에다가, 돈에다가 지금.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 Relationship. 하하. 안녕히 가세요. 가만히 가세요. 가자, 얘들아. 좋지 몰라. 맛있지 몰라. 그게 자꾸 걸리지? 그게 자꾸 걸리지? 그게 자꾸 걸려? 응. 그게 자꾸 걸리지. 형, 나도 옆에. 응. 그렇지. 그렇지. 이리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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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hi,hi,hi,hi,hi,hi,hi,hihihi. 방송국 구석구석을 돌려 떡을 돌리는 성남매 지난 1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많은 분들에게 떡을 전달하는 기특한 아이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가자 안녕 이번 코스는 탐집실 슈퍼맨이 돌아왔다 PD 이모 삼촌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하이파이브 열심히 하세요 하이파이브 옳지 바이바이 옳지 가자 이제 다 우리 한 분들은 다 만난 것 같다 그치? 와 대박아 대박아 한류 스타인데? 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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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팬들의 사랑이 대단한데요 한류 스타인데? 어? 사랑해요 하면 이거 한번 갖고 있을게 옳지 여기다 여기다 사랑해요 하고 옳지 1주년 감사 이벤트 대성공 잠시 후 녹화 스튜디오의 삼남매 같았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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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테크를 한번 먹어볼까요? 옳지 삼남매의 먹방 도전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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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자꾸 댄서 너와 함께일 때면 저 집스레 행복해지고 어쩌다가 귀엽게 앉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인걸 어느새 너의 모든 것들이 편해지나 봐 부드러운 꿈이 있어도 마지막 목소리도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난 있잖아 네가 정말 좋아 사랑이라 말하긴 웃을 줄 몰라도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 너무 좋아 눕는 게 아니고 눕는 게 아니고 눕는 게 아니고 소희 정말 어쩌면 좋아요 요거트 하나가 됐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세 친구를 반기는 이분은 선굴근 연기로 영화 드라마를 종행무진하는 배우 이정진 씨네요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던데요 유진 엄마 그리고 양아빠와도 함께 호흡을 마쳤었죠 오랜만이에요 자 일단 소개해줄게 조이 방송을 봐서 알게나 조이 서은이 하은이 얘 별명이 뭐야 지봉 형수님이랑 똑같은 셌네 진짜 닮았다 하은이도 하은이는 아빠를 닮은 것 같은데 소배우도 엄청 많이 닮았어 팔 다리가 엄청 길어 소배우가 팔 다리가 길잖아 알지 내가 언제 드라마를 했는데 그러니까 작품 같이 하실 때 옛날에 서울에 계시는 거 이태리 안녕이라고 하지마 우리를 해 우리 아빠들은 말이야 이런 브런치가 로망이야 우리 아빠들은 말이야 엄마들은 좋아해 날이 맑고 화창한 날씨에 선글라스를 딱 끼고 헐리우드 느낌 알지? 여기 맥주 이게 로망이었단 말이야 아니 여기를 매주 무대로 하는 거 어때요? 참 매주 뭐라고요? 매주 무대로 이렇게 해갖고 아니 한 번 그거 해볼래? 혹시 이제 애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기저귀 한 번 갈아줄래? 지난번에도 긴 팔로 서은이에게 관심을 표현했던 하은이 그때부터 긴 팔로우 그때부터 긴 팔로우 그때부터 긴 팔로우 남자아이네 여자아이네 남자아이네 여자아이네 야 응대하면 응대 좀 딱 아 이거 가져왔네 다 봤어? 진짜 오늘의 저 지금 베이비 시카 그래념으로 다시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는 우리를 릴렉스 시켜주고 우리를 매겨주고 애기도 봐주고 이런 야 야 야 이거 아냐 상식이 필요없지 야 그러면 형 지금부터 누가 상식을 누가 상식을 딱 딱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애기들이 이제 많이 올 거라는 말이야 지난번에 그런 옷 오세요 애기들 이쁘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기분은 낼 수 있죠 한 번 우리 아이 귀여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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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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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써놔 안 써놔 안 써놔 안 써놔 안 써놔 안 써지요 하하하하 하은이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오늘 요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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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요요요요요요 날씨만 좀 받쳐줬으면 오늘 선글라스가 딱 사 왔을 텐데 에이 나도 저런 선글라스 하나 쓰고 싶다 야 써 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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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여기가 넓어서 안 들어오는데. 동근아. 너 딸이라서 가수할 건가 봐.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딱 동근이 머리가 느낀 게 동근이가 굉장히 밝아졌어. 이 얘기는 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구나. 형 얼마나 어두웠길래. 어두운 시절이 있었지. 굉장히 밝아졌는데 늙었네. 난 방송 가끔 보다가 시청자 입장에 할 때는 그냥 편하게 보잖아. 정신 없겠어 진짜. 그 정신력이 까딱 잘못하면 그 와이프들이 우울증 오잖아 우울증. 너는 우울증이 아니라 굉장히 밝아졌어. 좋아졌어. 좋아졌어. 근데 진짜로 이제 애를 낳으면 나를 길려주신 엄마도 이해하게 되고 우리 와이프도 이해하게 되고. 아니 아니 오해를 했지. 예전에 오해를 한 거고요. 이제는 이해를 한다. 난 아직도 오해 중이고. 오해 중이고. 난 오해 중. 여긴 2회 중. 정확하게 보면 되네. 나는 오해 중. 여긴 2회 중. 여긴 2회 중. 열심히 했어? 정신했네. 우리 이렇게 셋 보면 보기 좋은 거 아니야? 어때요? 우리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보기는 좋은데. 보기는 좋은데. 아빠들이 운동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아빠들이 운동 많이 해야 되겠어요. 진짜. 형 형 형 형 형.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제 플래시몹처럼 아기 띠를 메고. 율동을 하는 거예요. 공동 육아 구역도 빠질 수 없다. 아빠뚜 댄스에 도전하는 아빠들. 여기선 뒤에 아까 비슷해. 나는 형 반팔 춤. 이게 왜 반팔 추면 반팔만 움직이는 거야? 반팔 춤. 죽었다 반팔 춤 이거. 이거 된다 반팔 춤. 아기를 위해서 춤 반팔 춤. 이거다 이거. 이거야 이거야. 아까 이거 저거. 엉클들 머리띠 한. 여기 이렇게 머리띠 있지. 머리띠 한. 엉클들이랑 누나들이 있어. 그 누나들을 만나면. 여기다가 두 장을 받아오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날씨가 더워지면서 운동하기 좀 힘들어졌거든요. 엉클이나 누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가지 미션을 주고. 이렇게 잘했을 두 장을 찍어주고. 스탬프 미션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스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누나는. 어떤 누나라는 기억을 하는 거야? 한이누나. 한이누나. 한이누나 먹어용. 한이누나! 한이누나! 더우라. 날짜로 와. 엄청 고이로가. 웬도구를 가라고. 왼쪽으로 갑니다. 아빠가 왼쪽으로 와요. 서준이, 로준이, 안녕! 안녕! 서준이, 로준이, 안녕! 자, 여기 각자 자기 얼굴 찾아서 앉아볼까, 우리? 그러면 이제부터 누나가 재미있는 퀴즈를 낼 거예요. 서준아, 그러면 이제 누나가 퀴즈를 낼 거야. 서준이 친구의 이름을 세 명만 대보세요. 태훈이, 나는 퀴야. 잘했습니다. 세상에서 서준이를 가장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누구죠? 세상에서 서준이를 가장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누구죠? 이전, 이전.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은이 차례. 준비됐어요?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맛있는 게 두 개 있을 때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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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야? 서은이가 아는 벌레 이름을 세 개만 대주세요. 대미! 하나 더! 대미! 거미! 거미!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라비! 라비, 정답입니다! 우와! 진짜! 맞혔으니까 누나가 이렇게 두 장을 하나씩 줄게요. 1코스 두 장 획득 성공! 찾았다! 찾았어? 빨리 가서 문제 풀어! 도장! 도장 받아야지! 먼저 헤드폰을 듣고 헤드폰에서 말하는 것을 흉내내서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문제입니다. 악어 흉내를 내보세요. 악어 흉내를 내보세요. 악어 흉내를 내보세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뭐야? 악어! 악어! 안녕! 다음 거! 악어 흉내를 내보세요. 찾았다! 찾았다! 아니! 아니! 말로 하면 안 돼! 몸으로! 얘들아! 말해줄까요? 말하지 말고! 몸으로 해 봐! 이걸 말로 하면 안 되고 몸으로 흉내내야 돼요. 말하면 안 돼! 동작으로! 몸으로! 몸으로! 공룡! 공룡! 정답! 공룡! 정답! 오. 뭐예요? 뭐지? 이게 뭐지? 나 이거 아 이거 같아? 뭐야? 뱀 뱀 정답 뭐예요? 이렇게 한 동물이 뭐예요? 그 바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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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스도 깔끔하게 성공? 가마 가마 음 보통 가미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큰 두꺼기 한 마리랑 큰 메뚜기 한 마리를 찍어야 돼 여기 있다 두꺼기 두꺼기 잘 됐어 내가 사줬는데 나 못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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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넌 넌 넌 3코스까지 의사 통과 음료수를 먹고 그게 어떤 건지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편담! 네, 어떤 거였어요? 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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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없어 통닭! 맛이 없어? 응 제가 한 번 먹어볼까 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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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하지 없는데 그럼 내가 뭘까? 응 서준이 맛이 어때? 안 맛있어 안 맛있어 안 맛있어? 응 서은이, 서준이 누나가 잘했다고 도장 찍어줄 거예요 나의 4코스 도장했대? 드디어 마지막 코스 쌍둥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니 누나 해니 누나 해니 누나 해니 누나 해니 누나 이거 기대 마세요 어떤 누나랑 결혼할 거예요? 누나 내가 좋아해요 해니 누나 해니 누나? 해니 누나랑 결혼할 거예요? 응 누나 보고 싶어요? 응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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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셋 컷 pecamin 해니 누나 해이 누나 해이 누나 해이 누나 자 노래 부를 사람 크게 노래부를 도장받을 사람 마이크 하나씩 가져가세요. 옳지 서준아 시작 한 명씩 한 명씩 뒤에서 가자 억구 억구 뒤에서 가자 물티에까 fate Valent이 그것이 나온다 bliver 우와!!!!! 오 빙 이해도 되나요? 아 자자자자자 어머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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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받있네요 죄송합니다 노래 너무 잘했어요 쌍둥이의 스탬프 투어 대선거 3남매의 다음 코스는 시청자라면 누구나 둘러볼 수 있는 KBS 온 견학콜인데요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는 물론 방송체험도 하고 기념사진도 남길 수 있는 곳이죠 2부에서 자연스럽게 압도로 3년정도로 우와! 이게 뭐지? 와 우와 안전할 수는 왜 모르게였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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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영상으로 kısm하는 시각 구미님과 함께 설화야 여기 와봐 이 아저씨 되게 유명한 아저씨야 서 봐봐 옆에 서 봐봐 이 아저씨 유명한 아저씨야 봐봐 아빠 봐봐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됐어 수아도 하나 둘 셋 이 아저씨가 잘생겼어 동욱 삼촌이 잘생겼어 동욱 삼촌이 잘생겼어 역시 동욱 삼촌이 잘생겼지 여기 들어가자 본격적으로 방송국을 체험해볼까요 이곳은 TV 부조정실의 녹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마이크 앞에 노래해보자 앞에 딱 서 수아야 컷 곰새마리 곰새마리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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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좋았어요 누가 누가 잘하나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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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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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번 오늘이 무슨 나비에요? 오늘이 무슨 나비에요? 1주년이에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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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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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아우도 하시는 안되겠다 4번 안녕히가세요 아빠랑 대박이랑 하는거 한번 봐봐 자연스럽게 해야지 자 안녕하십니까 이동국이 만난 사람의 이동국입니다 오늘이 만날 화제의 주인공 이대박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박군 안녕하세요 안녕 옳지 자 슈퍼맨에 출연한지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자 우리 대박이군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아우 아우 대박이지 슈퍼맨 대박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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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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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대박이군 방문하고야 자 우리 이동국이 만난 사람의 이동국만 남았고 나머지 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무단 이탈로 인해서 여기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동국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방송국 방송국 방송국에 가면 대박이가 전부 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유치원 봐봐 이거 이거 TV 유치원 있었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똥똥하고 들어가볼까? 똥똥 들어가볼까? 네 네 좋다 가보자 우와 어머 안녕하세요 대박아 누구야? 대박아 누구야? 안녕 누구예요? 너무 좋아 죽겠어 와 혜리언니 알아요? 네 누구예요? 안녕 캐리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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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용으로 불리며 어린이들 마음을 사라잡고 있는데요 캐리언니 온 암매의 마음까지 빼앗은 캐리언니 안녕 캐리언니 요즘 캐리언니 따라잡기가 한창인데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캐리언니를 드디어 만났네요 1, 2,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혜리언니 안아줄거에요? 혜리언니 안아줄거에요? 호라 호라에요? 안녕하세요 호라에요. 저도 언니 안을까요? 아이고! 케리 보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저를 알아요? 대박아. 대박이다 안녕하세여. 아이고 예뻐라. 자 캐리언니랑 사진 찍어줄까요? 정말? 좋겠지요. 계속 아빠 보세요 대박아. 대박아 아빠 보세요. 아빠가 좋아 캐리언니가 좋아. 대박아. 대박아. 지금 대박아. 이 사람이 맞나? 캐리가 맞나? 대박아. 대박아. 하나 둘 셋. 아빠 봐.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와 노래 진짜 좋겠다. 노래 진짜 좋겠다. 아빠는. 얘들아 캐리언니 직접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언니 보면 뭐 하고 싶었어요? 이거 하고. 이거 놀고 싶었어요 인형으로. 안녕 배고기. 안녕. 조금만. 얘 비야예요 비야. 얘 비야예요 비야. 목소리를 그렇게 해야 애들이 좋아하는구나.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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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애들. 자 우리 애들. 자 우리 애들. 자 우리 애들. 아빠는. 뭐지? 아빠는 아빠예요. 아빠는 아빠예요. 아빠는 아빠예요. 그냥 아빠예요. 그냥 아빠랑 놀아볼까요? 네. 캐리가 좋아요 케빈이 좋아요? 캐리야. 우와. 친구들. 안녕. 저기 내려. 캐리의 친오빠 케빈의 등장. 우와 케빈이야. 대박 안녕하세요. 대박 안녕하세요. 대박 안녕하세요. 누구야 누구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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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봐라. 세상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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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도 아직 푹푸를 안 했는데? 나한테도 아직 푹푸를 안 했는데? 아 진짜요? 자 설아야. 케빈 오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오케이. 아직은? 케빈 오빠가 좋아? 케빈 오빠가 좋아? 케빈 오빠가 좋아? 저네. 저네. 진짜. 오오오오오. 오 3단 콤보 4단 콤보. 대박. 오오오. 아 나 이제. 너랑 좋아. 케빈 씨 지금 촬영을 들어와야 돼. 케빈 씨 지금 촬영을 들어와야 돼. 케빈 씨 지금 촬영을 들어와야 돼. 오오오오. 될까요 갈까요? 케빈 오빠가 안녕하세요. 너네들도 케빈 언니랑 같이 촬영할래? 오오오. 정말? 대박아. 케빈 보라고 촬영할 거예요? 오오오오. 얘네가 촬영을 한다고요? 오오오오. 여기서는. 설아 소아야. 설아 소아야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돼. 알았지? 해야돼? 저기 봐봐 저기도 있어. 우와. 아 설아야 설아야 설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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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케빈이 여기 앉아 봐. 케빈이 여기 앉아 봐? 케빈이 형이 이거 맛있게 만들어 줬거네. 우리 이거 같이 먹어보자. 같이 먹어볼까? 대박이다 저거 먹으러 가볼래? 우리 산남내 잘할 수 있겠죠? 드디어 녹화 시작 자 그럼 지금부터 삐어, 빵야 그리고 연념대장 친구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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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우리 연념대장 친구들과 함께 흠 흠 대박 한번 먹어볼까요? 네 우리 파라수아 대박이 먹어보고 싶나요? 네 저 그래요? 잘게요 자 숟가락으로 얘를 먹는 거예요 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안 돼 캐리 안 돼 캐리 안 돼 캐리 그러면 캐리가 해줄까요? 캐리가 해줄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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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가 언니가 냠냠하면 밥상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냠냠 밥상 그렇죠 수아야 앉아 수아야 앉아 수아야 앉아 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힙합을 많이 알고 말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잔치 시간 라라라라 수아가 이거 넣을까 자 너네 지금 프로그램 망치고 있어 너네 야 이러면 다시는 못와 우리 캐리언니 다시는 못 만나 수아야 사라야 로고님한테 감사합니다 한거에요 로고님한테 감사합니다 한거에요 뭐야 삐아가 맛있는걸 먹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만 하고 끝 수아 이거 아니야? 수아 수아 앞에 인형 저거 수아 안보이는데 수아 안보이는데 수아 잘해요 수아 옥수수를 먹으면 여름을 이겨낼 수있는 양양 찐찐파워가 생긴대요 하나 찌 볼까요? 네 찐찐파워 그렇죠 야니까 양파 지 고고님 감사합니다 하는거에요 하나 둘 셋 고고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소다네가 찾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소울이가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소울아,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야? 나 지코피아 봤거든 그래서 그냥 경찰은 하고 진짜로 경찰이 뭔지는 알고 그러는 건지 집사람 아는 지인분들이에요 마침 같이 가면 재밌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같이 가긴 해요 첫 번째 직업은 블링블링 예쁜 옷을 입고 런웨이에서 보는 패션 모델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패션 모델에서 패션 쇼에 보는 패션 부티크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우리 디자이너분 따라서 같이 옷 갈아입으러 갈 거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자 모델분들 나오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야 하소 이쪽으로 나오세요 가봅 고고고 네 저희 드레스 골랐으니까요 이번에는 하나 둘 셋 출발 하나 둘 셋 출발 하나 둘 셋 출발 오 좋아요 3초 동안 하나 둘 셋 아주 좋아요 뒤돌아서 인사 잘했어요 내려오시고 박수 박수 자 포즈 포즈 태블릿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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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풋 나 너무 심장이 떴었어 심장이 떴었어? 아빠한테 오세요 우리 오늘 초콜릿을 만들러 오셨죠? 여러분이 오늘은 밀크 초콜릿을 만들어 볼 거예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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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먹어서 더 맛있는 초콜릿! 얼마나 더 달콤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엔 소울이의 꿈인 경찰관 체험! 경례! 경례! 충성! 그렇지, 그렇지! 주위 한번 잘 둘러보세요! 세상에 보이는 사람이나 위험한 물건 있나 없나? 앉아! 앉아! 그래! 굿! 굿! 주위!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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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솔의 경찰관이!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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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례! 경례! 충성! 임영장 1의 미달을 외우는 대상과 같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빠! 아, 아빠! 법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잘못한 이다울은 날마다 잠을 늦게 자서 엄마 아빠께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준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이소윤이가 한번 변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가 뭐예요? 다울이 편들어서 얘기해주는 거야 다울이는 네 이다울이 주세요 맨날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맨날 늦게 일어납니다 변호사입니까? 저 자세 보세요 저 자세 좋아요 네 좋아요 다울이가 늦게 자는 이유는 네 다울이가 TV를 너무 많이 봐서 이다울이 TV를 많이 봅니까? 네 평소엔 많이 봐요 아빠는 판사로서 이다울이가 똑바른 사람이 되라고 이다울한테 벌을 내리겠습니다 그 벌은 뭐냐 이다울은 여기 감옥에 20초간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짓말 진짜입니다 저 감옥은 반성하는 곳이에요 피고인 이다울을 감옥에서 20초간 반성할 수 있게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한결을 내리겠습니다 너 봐, 너 봐, 너 봐, 내가 꺼내줘 자, 한결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뭔데, 뭔데 자, 그럼 아, 왜? 내가, 내가 봐, 내가 봐 자, 여기는 여기가 쇠지우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쇠지우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가 하지마. 야 일로 나와. 왜 왜 왜. 자 반성했어요. 여기 서봐. 여기 서봐. 여기 서세요. 서세요. 반성했어요. 확실해요. 자 이 소울 믿어도 돼요. 네. 여기 들어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싫죠. 아빠, 아빠. 아빠 보고 싶어. 밤에 열정이 자요. 그렇지. 이렇게 차 타고 가는 건 처음이지. 와우. 오지지. 그래서 손을 못 뒤에. 오지지 차를 타고 가야지. 다 처음 가는 건가. 처음 가는 거지. 거기 우리 수중 촬영팀도 가 있나. 나 한 번 담가보래 우리야 큰일 나 우리 한번 해보는 거야 저거는 아직 무리야 무리야? 같은 수업을 듣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안녕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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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시킬 때 보니까 하은이가 문장구를 엄청 잘 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물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 또 조이도 항상 같이 들어가잖아요, 붙이고. 아, 그거다. 물을 좋아하지. 발장구의 달인 대박이. 잘한다. 유유자정 물을 즐긴 서주입니다. 우리 삼공주도 즐거워할까요? 드디어 처음으로 수영장에 입수하는데요. 우리 삼공주도 즐거웠습니다. 우리 삼공주도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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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육아에 서툴렀던 동국아빠. 하지만 아빠를 바꾼 1년의 시간. 놀 때는 따끈하게. 혼혁은 간호하게. 제발 그 먹으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이젠 명실상부 갓동국으로 거듭났죠. 몰래카메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애들. 글쎄요. 글쎄요. 아니 가끔 막 좀 한 30분씩 막 울 때 약간 괴롭고 괴롭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밤에. 밤에 애들 울면은 좀. 뭐 특별히 이상이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면서 우는 건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손으로 아파서 있는 것 같아요. 의식이 넘어가면. 요즘 같은 이 산복 더위에. 이 에어컨 풀. 이게 왜냐하면 밤에 재울 때 땀이 형이 지금 손뻑 젖었는데. 여기 형님은 배울 때 어떤 노하우로 재우십니까? 아 진짜 이상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되게 웃기죠. 저희도 되게 웃겨요. 옛날에 본인도 다 이렇게 했죠. 아 저도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기장도 올 때. 대박이 데리고 많고 막. 아. 그리고. 아. 왜 남자애보다는 여자애가 좀 낫죠. 모르겠어요. 대박이가 좀 순해가지고. 아 맞다. 순할 것 같아요. 순할 편이라. 그 다음에 좀. 그때 서라수화도 좀 힘들었었어요. 서라. 도대체 그 다산의 비결은 무엇인지. 아이들이 많은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너무 충족도. 힘들어도 아이들끼리 좀 의지하면서. 친구들이 따로 필요 없고. 당연히.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나도 좀 많이 낳고 싶은데.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확 떨리네. 많이 낳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셋이 태우면 되겠다. 오. 진짜 괜찮아요. 네. 괜찮네. 앞으로 우리 산책할 땐 이거네. 그냥 이거 한 대로만. 움직이는 걸로. 네.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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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나중에 경기장 갈 테니까. 나중에 저희한테도 한번 오셔가지고.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초대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다치지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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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μέ니. 미쳤어요. 음. 저기서 계속 계속 반찬해 먹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집에 있는 거 좀 닦으니까. 서운 엄마가 정성으로 쌈 쌀 반찬이었네요. 아 진짜 잃을 안 갖고 왔로에 patients, 우리 존경 진짜 하찮을 뻔했는데. 형님께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맛이에요. 진짜 감사의 맛이에요. 아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 정성적이에요. 그러네. 맛이 디테일하네요.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우리 모짓인 거. 해야 돼. 비율으로 나눠보자. 우아한 유가가 아니면 어때요. 토막하고 사툼 모두. 아빠들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다음 투. 은밀하게 펼쳐지는 대박이의 비밀 작전. 누나들을 위한 행복한 생일 커피 이벤트. 꽃처럼 아름다운 두 여인의 등장. 쌍둥이가 애타게 찾은 누나의 정체는 소당 한미에게 내려진 특명. 여태를 구출하라. 과연 멋지게 애타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함께 있어도 보고 싶고 애틋해지는 그 얼굴. 아빠에게 아이는 늘 새로운 설렘입니다. manduם 그 shall give to therió. orse 중에서의 우린 집사는 우아한 이소뿐. ,–1년에. 칼을 구현.